자 제가 오늘 할 게임이 쥐레찾기인데 왜 쥐레찾기를 하냐 제 채널 댓글들 보면은 형 왜게 게임 못해? 적어라 뭐 요런 말 많은데 내가 이 발언은 진짜 못 참겠더라고 해서 저 삐아기XXX 차단 걸고 쥐레찾기 한 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고급 클리어 만약에 제가 고급을 클리어하지 못하면은 저 삐아기한테는 제가 평생 저를 놀릴 수 있는 권한을 줄게요 자 일단 가볍게 초급으로 몸풀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쥐레찾기의 룰은 이렇게 숫자가 있으면 요 주변에 8개의 네모칸 중에서 숫자만큼의 쥐레가 있다는 건데 여기 지금 2라고 써있으니까 이 두개는 쥐레겠죠? 그리고 1,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쥐레찾기의 일단 기본적인 룰은 이렇게 이것 나오면 아니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간단한 게임이에요 지금 일단 선불비로 초급 한번 깨봤고요 바로 고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신 바로 고급 가가지고 실시간으로 차단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쥐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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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쥐레 아니겠죠? 예쥐레고요 한글자막 by 한효정